마늘 마늘 할까요? 응 선배 마늘 얼마나 필요하실까요? 그럼 뭐 요 한 줌만 해 그럼 마늘 마늘 이 정도? 와 좋아요 이좌습니다 네 pardon 이 시선이겠다. 됐지? 여기서 데리고 여기다가 그거만 하면 되죠? 쇠소를 또 좀 다듬어야 돼. 아, 그거 닦았어? 네. 잠시만요. 네. 뭐야? 주연이가 없어서 너무 조용한데요. 그렇지? 시끄럽게 좀 해봐. 보여주겠어.